오늘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다 오게 돼서 참 좋다 저는 이 발언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시민들을 존경해왔다 이게 대구 경북 민심에 한동훈 장관이 훅 다가가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로 정치적인 이 발언이 사실은 의미심장한 것 아니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총선에 출마한다 안 한다 이 의견만 밝힌 게 아니라 대구 시민들에 대한 존경심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준석에 대한 TK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TK뿐만 아니라 서울 사실상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준석에게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준석에 대한 이준석에 대한 감사합니다.